이소라, 김사랑, 공현주, 김민정, 황신혜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그녀들이 패션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드레스계의 한 명품 브랜드와 란제리 브랜드가 손잡고 런칭 기념 쇼케이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에 패셔니스타들이 떴습니다 원조 얼짱 황신혜는 찢어진 블랙 데님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목까지 올라오는 블랙 상의에 화이트 자켓으로 포인트를 줘 마무리했습니다 이소라 역시 스타일은 황신혜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블랙 컬러를 기본 바탕으로 화이트 자켓을 매치했고 내추럴한 헤어스타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명품 몸매를 자랑하는 공연주도 블랙 앤 화이트로 한껏 멋을 냈는데요 팔짝 팔이 드러나는 디자인의 자켓으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사랑은 짧은 체크바지에 아이보리 컬러의 차이나 카라 블라우스와 블랙 자켓으로 시크함을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미니 원피스와 하이힐을 신은 김민정 여성스러움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뒤태도 매력적이죠 스타들의 남다른 패션 감각이 돋보인 봄나들이 현장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패션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기상캐스터